네 대구중학교 체육대회는 스승과 제자 또 학부모가 함께하는 힐링스포츠 대회입니다. 매년 전통적으로 야구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체육대회가 겸해서 학생들 시구 행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장래의 슈퍼스타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이 야구공에 자기 사인을 해서 단임 선생님과 또 기타 교과 선생님들한테 사인골을 증정을 하고 대회 전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시구 행사를 함으로써 사제간의 점을 더 동독히 하는 시간을 가지는 매년 갖는 전통적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인볼을 스승한테 전달하는 이유는 지금은 아니지만 10년 뒤에 내가 혹시나 한국에서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가 되어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미리 스승한테 내 사인을 전달하는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말이에요. 제일process 이거죠. 박수 된ة! 저희들이 너무 좋아하고 저희도 되게 좋은 시간 보내고 있고요. 사실 이거 하면서 제가 같이 들어가서 연습도 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새로운 시간으로 가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